듬직한 체격 사나이 뚜둑한 백장을 바람에 날려 보냈나 사나이 뜨거운 청녀를 강물에 피워보냈나 봐 본질 않기가 아주 좋아요 새까만 눈동자 멋져보여요 덮담은 입술이 믿음직한데 마음이 약한 게 탈이야 사나이 뚜둑한 백장을 바람에 날려 보냈나 사나이 뜨거운 청녀를 강물에 피워보냈나 봐 듬직한 체격도 아주 좋아요 우뚝한 콧날도 멋져보여요 차분한 목소리로 믿음직한데 마음이 약한 게 탈이야 사나이 뚜둑한 백장을 바람에 날려 보냈나 사나이 뜨거운 청녀를 강물에 피워보냈나 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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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m behind 불교를ENS